가는거야 오구 모르겠다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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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 오우 띄워 띄워 버거킹 집을 다시 보게 되다니 오 사람 없고 좋긴 하다 버거킹을 먹어보겠습니다 콜라 컵 두 가지 산다랑 엄청 커 모두가 맛있다 아, 진짜 귀엽다. 오호 승리하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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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사는데? 피해야 해야 돼. 이 열차를 탑승하시면 제1여기터미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푸드코트가 있었어. 그걸 몰랐네. 커피점도 있고. 응?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. 편의점이 있어요. 간격이 되게 좁아. 쇼짤인데도 거의 다 닿을 지경. 어? 오빠는 왜 안 닿지? 나는 고장. 너 이거 여기. 아, 그게 더 멋있어서. 어? 쾌적한데? 그치? 이렇게 좀 맛있어. 에잇달라.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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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, 간격이 늦은 오늘의 주요일에 출시한 날 오늘의 주요일에 출시한 날 오늘의 주요일에 출시한 날 제가 생각해 봤을때 LUNAR의 주요일에 출시한 날 50 50? 아.. OK 근데 룰나는 LUNAR의 주요일에 룰나는 LUNAR의 주요일에 가격은 높습니다 오오오오오 도착 멋지다 외국같다 외국인데? 오오오 뭐지? 잠깐만요 건배 이게 무슨 맛이지? 약간 오이 맛인가? 오 그렇네 오이 맛이다 오이 맛에다가 약간 퍼프향이 나지 않아? 오이 맛에다가 그럼 처음이 오이 맛있댔 예전으로 택시 오이 맛있댔 오이 맛있댔 오이 맛있댔 어이 맛있댔 오이 맛있댔 ! 내가 다 레오일아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잔을 골라? 오! 너무 예쁜데? 이걸로 해볼까? 응, 크다. 캡슐을 골라. 캡슐을 골라. 캡슐을 골라. 카페, 카멜라. 이쪽으로 올까요? 차도 되게 정말 많네. 이게 무슨 용이 있고 이런 거 아니야? 이게 브라질이고 여기 보면 게이지가 있잖아. 이건 양이고 꾸미 뭐 이런 거 같아. 여기 써있잖아. 잔이 작은 게 에스프레소인가? 어떤 걸 먹을래? 나는 예쁜 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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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? 이거 깔아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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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